오늘은 2014년 부산으로 갑니다 세상에 참 많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믿기 힘든 사건도 많고 또 화나는 사건도 많습니다 둘 다일 수도 있고요 계속 사건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경각심을 갖자는 거예요 내 주변에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또는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또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가해자가 될 수 있겠죠 주위를 둘러보자는 취지입니다 오늘 믿기 힘들면서도 정말 많이 화가 나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 만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분노 포인트가 대단히 많습니다 첫 번째 친족 간 간 사건입니다 특히 외삼촌이 20대 여성 조카를 간간한 성범죄입니다 첫 번째 분노 포인트고요 두 번째 사실 그런 성범죄는 우리 주변에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사건이 더 크게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이 외삼촌 피고인 이미 2009년에 이 피해자 당시 22살이었는데 한 차례 성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고 만기출소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8개월 만에 또 성범죄를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에게 저지른 거죠 외삼촌이 조카에게 징역 살고 나와서 8개월 만에 또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분노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범행이 하나가 아닙니다 2012년에 강간 그리고 2014년에는 강제추행 이 두 가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한 번도 아니고 두 개라는 게 세 번째 분노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사건 외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1993년인데요 참 옛날로 하죠 93년에 미성년자를 가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런데 재판 중에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고소가 취소되면서 처벌을 면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친구죄였거든요 그래서 공소 기각 결정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 성범죄를 범한 적도 있다는 게 그런 사람이 또 했다는 게 네 번째 분노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분노 포인트입니다 이 외삼촌 피고인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끝까지 부인했어요 끝까지 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부인한 게 아니라 그래서 더 화가 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 조카가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거 다 꾸며낸 말이에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착각? 뭘 말하는 거죠? 이 착각도 참 기가 찬데요 저 조카가 정신병도 있고 입원도 하고 그랬는데요 예전에 제가 징역 살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는 맞는데 그때 당한 거를 지금 당했다고 또 착각한 겁니다 이런 주장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끝까지 유지합니다 대단히 쉽게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끝까지 착각이라고 그것도 예전에 당한 거 그겁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분노 포인트인데요 징역 2년 6개월 살 때도 그렇고 이번 재판에도 그렇고 고소취소서가 제출돼요 고소취하죠 즉 합의서가 제출되는데 이게 뭐냐면 엄마 그러니까 피해자의 엄마이기도 하고 피고인의 누나죠 이거를 설득을 해가지고 자기 딸한테 자기 동생한테 강간당한 자기 딸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걸 받아 냅니다 그래도 법원에 제축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 형을 좀 깎아달라고 그래서 2009년에 첫 번째 1차 범행 때도 그게 반영돼가지고 진영 2년 6개월밖에 안 살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자기 딸한테 받아가지고 냈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 상당한 뭐 그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만 왜 이걸 분노 포인트라고 했는지 잠시 후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거 분노 포인트가 맞습니다 정상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분노 포인트는요 1차 범행 당시에 범행이 이제 드러나니까 노모가 노모 외할머니이기도 하고 또 모친이기도 한 거죠 충격으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부부 있잖아요 부부 누나 부부 누나와 매형 이 부부도 이혼 이후에 빠졌습니다 아니 그렇겠죠 그래도 가정이 유지가 된 상태였는데 그 후에 또 다시 똑같은 일이 발생하니까 그때 사실 판결문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 가정의 유지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 이제 아내는 아내는 자기 딸이 피해자인데도 자기 남동생 이 사건 피고 이 남동생을 어떻게든 좀 살리기 위해서 딸한테 뭘 좀 받아내가지고 용서한다 뭐 고소 취소한다 이거 받아내가지고 법원에 대고 반면 이 아빠는 아빠는 엄하게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법정에서 증언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들 부부가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인데 이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 약간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사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법원의 판단을 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 유죄입니다 유죄 이 외삼촌은 끝까지 나 이런 일을 한 적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인정을 했어요 유죄 판결 나왔고요 형량은 징역 7년입니다 자 우리 징역 7년 숫자 7 대단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제가 소개해드린 사건 중에 상당수가 징역 7년이에요 네 단순한 우연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고요 또 전자발찌 10년 동안 차라고 했습니다 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는데 이거는 성범죄자한테 다 나오는 건 아니고 검사가 청구해가지고 법원이 볼 때 아 이건 재범 우려가 있다 라고 판단하면 그때 부착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인정했어요 이거 아니 조카를 범행 대상으로 담았고 또 그 조카에 대한 성폭행으로 복역하고 나온 다음에 출소해서 8개월 만에 재차 이런 범행을 했다 지금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면에 미성년자 가늠한 다음에 고소가 취소돼가지고 공소기각 결정받은 적이 있다 이런 걸 다 두루 보면은 종합해 보면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 라면서 전자발찌 10년 동안 부착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기간 동안에 준수사항이 있는데요 주거를 이제 제한하고 또 여행 갈 경우에는 신고하고 허락받아라 그리고 이 피해자를 만나지도 말고 전화하지도 말고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접근하지 말아라 라는 준수사항이 부과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결론은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범행을 범한 것이냐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겠죠 범죄 전력부터 확인해 봅니다 이삭군 피고인 외삼촌은 조카인 피해자 당신은 22입니다 이 조카인 피해자를 강간해서 2009년 3월 20일에 부산지법에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고 2011년 7월 28일에 형집행을 종료했다 만기출소했습니다 엄마가 누나가 어떻게든 받아가지고 냈기 때문에 징역 2년 6개월 선처된 거예요 선처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8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2012년 3월 26일부터 4월 4일 사이 불쌍일 하루 찍지 못했는데 그 사이예요 네 그건 문제없습니다 17시경에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99번 버스 종점 근처에 등대다리 부근에서 굉장히 구체적이죠 거기에 주차해놓은 외삼촌의 그랜저 XG 승용차 안에서 범행을 한 건데 그러면은 그 둘은 왜 타고 있었죠 그 차에 이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외삼촌이 간병을 간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병원 갔다가 본 겁니다 조카를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봤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 하러 가자 내 차 한번 볼래? 이렇게 꿰어가지고 차에 태워서 의습한 곳으로 데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이제 조카의 바지를 내리고 의자를 뒤로 젖히고 몸 위로 올라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에 비명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간음한 겁니다 네 친족관계에 의한 간간이라는 거죠 자 이게 2012년입니다 어? 그럼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사건 판결 나온 게 2014년 11월 7일입니다 그럼 2년 동안 고소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음에 고소 안 하고요 시간이 흘러서 2014년 2월 1일이 됐는데 이때 두 번째 범죄가 또 발생합니다 이때는 강제추행입니다 2월 1일 오후에 부산 해운대에 있던 그 노모의 집이었는데요 아파트였는데 이때도 외손녀가 할머니 집에 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방에 혼자 있었는데 삼촌이 와가지고 방을 문 열고 들어가더니 어 너 살 빠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조카의 입에 조카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죠 자 이렇게 기소가 됐고요 외삼촌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단순 부인이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왜 도대체 저 피고인이 조카가 없는 말을 꾸며낸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 이거요 조카가 사실은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맞아요 정신병원에 입원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때 1차 때도 했고 지금도 했고 정신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범행 내용을 꾸며냈어요 그게 아니면은 1차 범행 그거랑 지금 헷갈린 겁니다 착각입니다 자 우리는 결론을 알죠 법원은 인정 안 했습니다 이걸 진실로 본 거죠 즉 성범죄의 특성이 있습니다 녹음이 있나요 녹화가 있나요 목격자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증거가 없어요 단 하나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냐 없냐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에 의해서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가져야만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어요 어 했을 거야 근데 안 했을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 무죄입니다 유죄 판결 못 내려요 따라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데 그 진술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어 이걸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이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성범죄 전과자와 무고 피해자를 나누는 거죠 자 법원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 조카의 말을 믿었고 이 외삼촌의 말을 믿지 않았나 하나하나 그 근거를 따져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정보와 지식이 되겠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또한 일관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특히 범행 시간 장소 그때 이 외삼촌이 한 행동 내가 보인 반응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한 번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또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묘사를 했는데 할 때마다 다르다 중요한 부분이 약간 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면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빙성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일관성까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아니 지금 그 외삼촌은 착각했다 첫 번째 범행 인정하는데 그거란 착각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법원은 착각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 너무 달라요 유죄 판결 받은 그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건의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 안에서의 일은 너무 달라요 장소도 다르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런 모습도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착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게 두 번째 근거가 됐습니다 또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이걸 어떻게 받았냐면 보통 피해자가 아 저 이렇게 피해당했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어요 라고 말을 하면 증명을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사가 증명해야 되고요 증거에 의해서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 입장에서도 그래 한번 검사 증명 한번 해봐 증명하면 내가 감옥가 줄게 증명 못 할 거야 한번 기다려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죠 즉 구체적으로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정말 억울해서 하는 말이든 아니면 그냥 발버둥 치다가 거짓말 만들어낸 것이든 어쨌든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피고인이 이렇게 저렇게 당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아 저 그때 한국에 없었는데요 어 저 그때 저 친구하고 술 마시고 있었는데요 어 그때 다른 일 있었는데 그거 제가 녹음한 게 있는데요 어 그때 제 친구가 그런 일 없다는 거 봤다는데요 등등 자기가 무거워하다는 거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를 보여줄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주장이라도 해야죠 그럼 외삼촌은 뭐라고 주장했냐 당시에 아 그때요 제가 우리 모친 입원해 있는데 병원에 간 건 맞아요 그리고 그때 조카가 간병하고 있던 것도 맞고요 같이 만나서 제 차에 태운 것도 맞고 제가 운전해서 마트 앞으로 간 것도 맞습니다 아 그건 뭐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지만 그 다음부터 달라졌다는 거죠 마트에서 먹을 거랑 필요한 거 사주려고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마트로 운전해서 갔는데 마트 앞에 도착하니까 갑자기 필요 없다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얘기나 하자 라고 해서 생각해가지고 버스 종점 부근에 한적한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얘기 좀 나누고 돌아와서 저 내려주고 갔습니다 제가 뭐 차에서 뭘 했다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착각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외삼촌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유가 아 저 사람 뭐 예전에 그 성적으로도 이상하고 전과자고 하니까는 아무것도 못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당연히 판결문이 그렇게 안 나와 있죠 논리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 아니 간병하다가 병원에서 먹을 게 필요하다고 해서 나온 사람이 조카가 마트 앞에까지 왔는데 갑자기 필요 없다고 한다고? 말을 바꾼다고? 이게 자연스러워? 이거 부자연스럽지 않아? 못 믿어 라고 한 겁니다 또 두 번째 설령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니 뭐 얘기할 때 굳이 한적한 곳으로 갈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 둘이 어떤 사이냐면 어떤 관계냐면 예전에 그런 성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감옥으로 보낸 사람이잖아요 조카 입장에서는 그런데 조용히 얘기하자면서 의슥한 곳으로 갔다? 그것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결국 설득력이 떨어진다 외삼촌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엄마가 이 딸한테 고소 취소서 받아가지고 법원에 냈어요 자기 동생 살리려고 그것도 참 황당하긴 한데 딸보다 동생을 더 위한 건지도 모르겠고 짐작되는 건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고소 취소서 취하서가 뭔지 잘 몰랐다 피해자가 조카가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어떻게 꼬들겨가지고 이거를 받아낸 거다 는 건데 사실 그게 뭐 그거를 오히려 무죄 증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렇다는 거죠 만약에 이 조카가 없는 말 없던 일을 꾸며낸 거라면 즉 외삼촌을 무고한 거라면 굳이 이렇게 취하할 이유가 없다 고소를 그렇다면 실제로 당했기 때문에 경위에 어쨌든 나중에 고소 취소서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외삼촌은 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거요 정말 당했으면 그때 바로 고소했겠죠 2012년 3월에 당했다면서 왜 2014년 돼서 2년이 지나서야 고소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러한 주장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털어놓은 계기가 있어요 즉 이 조카가 조카가 결혼을 존재로 만나던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친구한테 서로 가정사 얘기하다가 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남자친구가 예비장인이죠 예비장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하다니 또 당했다니 이제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러면서 결국은 고소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신고 경위가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거죠 즉 성범죄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고소한다 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모든 성범죄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서로 가지 않습니다 즉 경찰서로 곧바로 가지 않았다고 해서 거짓말이다 라고 매도할 수가 없는 거지 물론 무고도 있어요 무고도 꽤 많습니다 제가 무고 사건도 한번 지금 다 모아가지고 소개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녀 문제 젠더 갈등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거는 남자도 나쁜 놈 많고 여자도 나쁜 사람 많습니다 남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성의 문제인 거죠 어쨌든 이렇게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후에 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조카가 이 외삼촌을 음해할 목적이었다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또는 가족에게 알렸겠죠 그런 방법을 두고 굳이 결혼을 이제 약속하고 또 서로 가정사를 털어놓는 과정에서 굳이 남자친구에게 얘기했겠냐 만약에 없던 일을 만들어내가지고 무고하는 거라면 남자친구를 거칠 이유가 없고 남자친구한테 밝힐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냥 몰래 하면 되고 조용히 하면 되는 건데 그렇다면 그렇다면 2년 후에 문제제기를 하고 고소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신비기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조카는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사실 1차 피해 후에 이번에 2차 피해를 입었고 2년 동안 아무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즉 1차 범행 때 외삼촌 처벌받고 그때 내가 좋아하는 외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게다가 우리 엄마 아빠도 이혼할 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당했다고 하더라도 털어놓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부담감이 컸습니다 라고 라고 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그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증언을 할 때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태도 눈빛 이런 거 다 봐요 이거 봤을 때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수긍이 간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 이렇게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어떤 태도나 표정 이나 반응도 역시 봅니다 만약에 이게 무고라면 이게 정말 허위 진술이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거라면 그러한 사람에게 상당한 원망이나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아니 하지도 않은 성범죄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다시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외삼촌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그런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합의서나 고소 취하서를 받기 위해 노력했다 분노하기는커녕 어떻게든 좀 무마하고 어떻게든 좀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한 거죠 또 실제로 직접은 아니지만 지인을 통해가지고 매흥에게 피해자의 아빠에게 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물론 합의금 합의금 또는 돈 어떻게든요 어떻게든지 어떻게든지 잘 구슬려보라고 했는데 그 후에 마음 바뀌어가지고 무죄를 한번 해보자 주장해보자 이렇게 했을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해가지고 법원은 조카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 유일한 진술 유일한 증거의 신빙성이 높다면 유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이 사건에서 역시 그렇게 된 거죠 자 중요한 건 이제 있고 유죄라고 한다면 형량이잖아요 이 사건 진격 7년 나왔습니다 근데 이 진격 7년이 왜 어떻게 나온 거냐 약간 좀 의아합니다 좀 의아해요 왜냐 이 사건에서 처단형의 범인은 지금 판결문 보여드리듯이 진격 7년에서 50년입니다 7년 나온 거예요 또 양형 기준이 있으니까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에서는 이게 제2유형인데 성범죄에서의 강간죄에서의 가중요소가 있죠 동종누범이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특별양형인자였고 일반양형인자에서도 또 계획적이었고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인이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했기 때문에 가중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격 6년에서 9년이 돼요 가중요소가 올라간 게 6년 9년이에요 올라간 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하나 더 있죠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옆에 판결문에 있듯이 이런 요소들을 다 적용하면 오히려 감경영역이어가지고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종합해보면은 결국 징역 7년에서 10년 6개월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7년에서 10년 6개월인데 제일 아래 7년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사실 엄하게 처벌할 요소는 많아요 판결문에 나오듯이 조카인 피해자를 강간 강제추행했다 또 2008년에 22살인 조카를 강간해서 지경 2년 6개월 실행받고 복역하다가 이제 출소했는데 8개월 만에 또 강간했다 또 피해자의 피해가 컵니다 1차 범행 후에 조울증 증세로 정신병원을 입원했습니다 후유증이 심각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엄마가 부탁해가지고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게 참작돼가지고 선처 받아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건데 그런데 출소한 다음에도 반성을 안 합니다 범행을 반복했어요 그러자 조울증이 또 악화돼가지고 또다시 입원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외삼촌의 범행은 조카뿐만 아니라 가족을 전체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거죠 그럼에도 외삼촌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고요 조카의 정신 이상을 주장했습니다 2차 피해죠 2차 피해를 가한 거 2차 가해입니다 결국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 이 범위에서 가장 아래 아래에 있는 7년인가요 다만 다만 강간은 몰라도 강제추행은 정도가 약하다 오케이 그건 인정하겠어요 약해요 약하긴 하죠 그리고 또 이 피고인은 외삼촌은 86세의 노무를 부양하고 있다 자 이걸 유리하게 본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거를 다 종합해보면은 가장 낮은 수위인 징역 7년으로 처벌하는 게 타당한가요 저도 약간 좀 의문인데요 네 그 외에 그럼 유리한 요소가 있냐 없어요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약간 의아합니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제가 양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사건 기록을 다 본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직접 이 사건 가해자 표정도 보고 피해자 얼굴도 보고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피해 입었는지 지금 이 가정의 어떤 그 환경이 상황이 어떤지 등등을 몰라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문만 가지고 양형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아니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면서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요 그러면서 그러한 이유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정을 쭉 써놓고 다만 다만 유리한 정상 딱 두 줄입니다 두 줄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그런데 강제추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간도 있는데 비교인은 86세의 노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게 유리한 정상의 전부입니다 근데 징역 7년이라니 좀 의아하긴 합니다 어쨌든 징역 7년형이 선고됐고요 이 사건 법적으로도 우리가 좀 따라가면서 좀 되짚어볼 부분이 있고요 재판 과정이라든지 증명 관련해서 증거 관련해서 특히 성범죄 그뿐만 아니라 참 믿기 힘든 사건 아닙니까 동일한 가해자 동일한 피해자 남도 아니고 이렇게 가까운 사이 출소해서 또 하다니 그리고 이 피해자의 사정도 정말 딱합니다 아 엄마 아빠가 또 다시 또 싸우고 또 이혼할까봐 2년 동안 말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 엄마 아빠한테 직접 말도 안 하고 혼자 갈고 있다가 결혼할 남자친구랑 너 가정사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물론 이 남자친구가 그 후에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비밀을 들었으면 혼자 알고만 있는 게 타당한 거냐 아니면 예비 장인에게 말을 해서 말을 해서 이렇게 사건이 드러나도록 하는 게 맞는 거냐 물론 이것도 이 두 연인의 대화의 어떤 뉘앙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겁니다 눈치 없이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한 건지 아니면 내가 못하겠으니까 어떻게든 좀 대신해주면 좋겠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참 엄청난 일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에 대해서 판단함에 있어서 이 판결문만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상황에 따라서는 판결문에 좀 다른 데서는 알 수 없는 네이밀한 정보가 많이 담겨있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정말 건조한 내용만 담겨있어요 판결에 필요하지 않은 그런 그 부분들은 또 다 제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아주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결문만 가지고 사건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판결문이 또 전부가 아닐 수 있다 라는 점도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겠죠 자 오늘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2014년 부산에서 벌어진 여삼촌과 조카 사이에 참 믿기 힘든 이런 성범죄 사건 함께 알아봤습니다